우리 아들도 예쁘게 좀 봐주세요 이쁜 짓을 해야 이쁘게 봐주지 갑자기 노래 못하게 그럼 제일 예뻐할테 정말이요? 어머 내가 그냥 노래 못 부르게 뜯어말릴테니까 날 제일 예뻐해줘 아버지 있잖아 니 아버지가 너 공무원 시험 붙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밤새 웃어뜨렸어 우리 종찬이가 나 떨어져서 공무원 됐네 하면서 그리고 너랑 같은 주민센터에서 공무하게 됐을 때 혹시 너 불편할까봐 다른데로 전근 신청까지 한 양반이고 내가 뜯어말려서 그냥 있게 됐지 뭐 너희들 정말 다 여기서 살거야? 야 장난으로서 명령하는데 너희들 자기 마누라 절대 찾아가기 없기다 야수 야수 아이고 얼른 자라 자 엄마 야수 안녕! 저거, 저거, 펜신이 있어. 엄마 죄송해요 대신 꿈속에서 봐요 그래, 며느리한테 사랑받는 시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우선 넘겨줘야지 네?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 나셨다고요? 아빠요? 아버님, 오늘 유전자 검사센터 직원도 경찰서에 간다고 하셨죠? 너도 어떻게 해?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한사주씨!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 이제 현실을 즉시하지 한소수씨 구속역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신은 김지연씨 납치사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너무 잘 걸려받으십시오 삐끄러 갱살소 감사합니다 저 사회에 대해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잘 당황했고 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요 질승이 고생하실 수 있는 것들 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요 제가 말한다면